오늘은 베이글을 진짜 맛있게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. 아 근데 누가 포장을 이따위로 안 빠져요. 베이글을 꺼내주고 반을 잘라줍니다. 다 자르면 이 위에 프레임 치즈를 발라줍니다. 사실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겠지만 이 위에 설탕을 골고루 골고루 뿌려줍니다. 마지막으로 토치를 준비해줍니다. 토치로 구워주면 설탕이 이렇게 변합니다. 살짝 식혀주면 금세 딱딱해집니다. 한 입 먹어보면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?